바보들은 천국을 만든다면서 지옥을 만든다. 서민보호, 일자리보호, 비정규직보호, 최저임금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들이 오히려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발전을 저지하는 법이라는 얘기를 전에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일자리를 도와준다 같은 취지의 법률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무상복지가 서민복지를 오히려 나쁘게 만든다는 실증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보들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던 혁명가 로베스피에르는 민심을 얻을 방법을 찾던 중에 당시 값이 매우 비싸던 우유값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유값을 절반으로 낮추라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법을 어기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목축업자들이 젖소를 도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는 목축업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사료를 절반으로 낮추라는 포고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엔 사료업자들이 사료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유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우유값은 혁명 전보다 4배가 넘게 폭등해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나중에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기우틴 위에서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소위 사회적 약자 보호법들은 대부분 비슷한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복지 확대, 이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위계수는 2008년에는 8.7%에서 2011년에는 9.1%로 아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독일은 42%, 프랑스 39%, 이탈리아 36%, 영국 34% 등으로 최고 4배 이상의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복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비해서 진위계수의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보편적 복지, 갈라먹는 복지로 돈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복지기금이 잘게 찢어져 모두 분산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누구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매년 거의 두 자리 가까이 올라가면서 16만 8천명이 아르바이트로 전락하고, 아파트 경비원 4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질 당시 저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절대 안 된다고 TV토론에 나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은 통과됐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후 정말 실업률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보호되었나요?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후 계속 고용은 54.7%에서 38.7%로 급감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1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파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34%에서 59.1%로 급증했습니다. 모두가 바보들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면서 세상을 더욱 지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곰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폐지되었던 제도인데 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당시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경제학자 정훈찬 교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효과도 없고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만 배불려준 정책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정부에 지원이 있어야 버티던 업종은 그 자체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도태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무 휴업 일수만 늘린다고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갈까요? 소비만 더 줄어들 겁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법 이 세 개의 영향만으로도 34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영국 속담처럼 바보들은 항상 나는 의도는 좋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바보들은 의도만 좋다면 결과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정부 규제로 해결하려고 들면서 그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바보 정치가 경제를 완전히 위축시킬 겁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것으로 이런 끔찍한 결과에 면제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무지가 변명거리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그래서 곤란하죠. 무상복지라는 전면적, 보편적 복지로 인해 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면서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도 국회의원들이 규제법안들을 어마어마하게 발의하고 있습니다. 규제 건수가 벌써 천여 개를 남았습니다. 전 경면에서는 규제 한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 1인 당 300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만들어낸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로베스피에르 수준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법을 만드는 이 프로세스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포퓰리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 포퓰리즘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